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정식사업자 등록 업체 주노 티켓입니다. 돈이 급하실 때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시려고 하다보면 비상금 대출조차 안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은 급하신데 빌릴 곳은 없을 때 휴대폰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월 최대 수백만원의 비상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로 월 200만원 신용카드 카드당 월 100만원씩 이용 가능하시고요. 매월 1일이면 한도가 풀림으로 매달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업체들이 판을 치는데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시면 과도한 수수료의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저희 주노 티켓은 정식사업자 등록 업체이며 업계 최저 수수료를 자랑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일단 전화주세요. 업무 시간은 내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입니다. 언제나 비상금이 필요하실 땐 주노 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